할머니 나는 축구 차는 게 좋아. 지는 축구 차는 게 꿈이래. 그리고 잘게요, 아들이. 나쁜 길도 안 가고. 이뻐요. 하는 행동이 이뻐. 어찌되도 가고 난 다음에도 막 끊고 뽀뽀 막 하고. 업체라니 추웠어요. 지가 들어와서 당간에도 들어오고 막 아들 무사 바깥대도 못 나가고 화장실이 오시니 또 바람이 막 불고 비도 막 들이세고 지가 엉망진창했지요.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가는 거 너무너무 좋대요. 집술 해놓은 게. 이제는 살맛이 나. 이제는 아파트 가기 싫대요. 화장실이 바꾸고 지껍지껍 잘하고 좋대요. 또 신발 나오고 가니. 집술이 싹 해놓으니까 잠 안 자더라고. 여야 안 자나니까 남이 잠이 안 와. 너무 좋아가지고. 그래 좋네. 그래 좋아. 감사합니다. 이래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구원자님 고맙습니다. 동준이 가정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.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어려운 위기 가정에 큰 희망이 됩니다. 나눔이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변화에 월드비전과 함께 해주세요. 지금 전화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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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